연통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나라입니다.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찾아왔는데요. 위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이현배입니다. 작년 8월부터 약 10명의 동지들과 함께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활동을 했습니다. 중립화 이런 단체가 너무 생소하거든요. 뜻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한반도 중립화라는 문제는요. 반말에 유길준 선생님이나 고종 황제나 그리고 4.19 이후에는 김용중 선생님이나 김용훈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주장하셨어요. 근본적인 뜻은요. 우리가 인적 국가들 외국을 침범하지 않고 또 외국으로부터도 일체의 침범을 받지 않겠다. 따라서 우리 한반도 내에 외국 군대나 외국 군사기지 같은 것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. 이런 주의예요. 이게 왜 필요한지도 저는 의문이 생기거든요. 20세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주성을 상실한 시대예요.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도 겪고 지금 현재 당대국들의 부당한 간섭도 받고 지금 그래요. 이것을 전부 다 배제하자.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자. 이런 얘기예요. 특히 비핵화 문제를요. 이북은 죽어도 자기들 체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한은 핵무기 포기를 안 합니다. 남쪽이나 미국이나 다른 데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위험해요. 그러니까 지금 중립화를 해서 남과 북이 모두 중립화를 해서 외국 군대를 다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는 최소한의 병력만을 갖게 되면 자연히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거든요.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중립화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뒤따른 통일도 해야 된다. 궁금한 게 이 단체 혹시 저희가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? 많죠. 많아요. 우선 정계에 있던 분으로 얘기하면 원혜영 4선 의원, 강창일 의원, 안경률 3선 의원, 이홍 퇴임해서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 근 100명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명춘 변호사 하나 있고 소설가, 시인, 창작 판소리 하는 임진택 씨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지만요. 위원장님 또 우리들의 마음처럼 한반도에도 평화가 곧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.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미니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. 좋은 단체를 알게 된 것 같아서 통일로 가는 발걸음이 한결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유원장님도 한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